안녕하세요. 죄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주 좋은 날씨에 잘 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SK바이오팜 최종 버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VIP 멤버십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SK바이오팜에서 지금 사실 거의 제2회 주식폭동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2일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정상 상장일이 7월 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아침 9시에 거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의 엄청난 시세가 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면 최대 주식폭동 사건은 SK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인수회사가 아무래도 공룡회사인 이만큼 인수회사가 여러 회사가 붙어서 지금 NH와 한투, SK, 하나금투가 붙어서 지금 약 390만주를 일반인들에게 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송만 시작하면 카톡이나 문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상장일은 7월 2일 만약에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에 돈을 넣으셨다면 환불을 다 받으셨을 테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기관 경쟁률이 835대 1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매우 관심이 높았던 그런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의무 확약이라는 것은 앞서 보셨던 기관들이 가져가는 물량 중에서 81%를 보유하겠다, 상장하는 날 팔지 않겠다라고 의무보유 확약을 하면서 기관들의 배정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기관들의 배정 물량은 1100만주였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무보유에 대한 팔지 않겠다라고 확약한 비율들이 6개월이 가장 많은 3개월도 많고요. 1개월 혹은 15일까지 전반적으로 확약을 하면서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하면서까지 주식을 받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수요 신청 가격을 보면 이 공모가 밴드가 여기 있었습니다. 공모가 밴드가 증권사 이 4군데에서 과연 SK바이오팜이 적정한지의 가치를 밴드로 내봤을 때 36,000원에서 49,000원이다 라고 그런 희망 밴드를 냈는데 기관들은 49,000원 이상에만 입찰이 들어오면서 100% 49,000원 이상의 가격에 형성이 되었다. 공모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관들이 36,000원이나 혹은 49,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겠다라고 청약을 냈으면 청약을 신청했으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들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과연 기사들이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최대 이벤트입니다. 저희 증권사는 청약 주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열기를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문의가 많이 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십조 원의 돈이 몰렸다라고 하고 31조가 청약으로 인해서 몰린 금액 강남의 한 지점만 해도 보통 이런 대형 공모가 나오면 한 3천억 원 이상 몰립니다. 한 지점만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에 어느 증권사 지점을 가도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평균 경쟁률이 323 대 1 나왔고 최대 한도는 증거금을 17억 원 넣었을 때 220주다. NH자 증권 기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별로 배정 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같은 증거금을 냈다고 같은 주식을 받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증권사마다 이제 배정률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눈치 싸움이 벌어져 있다. 보통 청약 마감이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에는 눈치 보기를 하죠. 진짜 이거 사람들이 들어올까 혹은 만약에 청약을 대량으로 몇 10억씩 신청했다가 청약 경쟁률이 1대 1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을 몇 10억씩 갑자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토지진탁이 그랬거든요. 경쟁률이 낮은 바람에 5억씩 투자하신 분들은 5억씩 주식을 다 받았어요. 보통은 다 환불받고 경쟁률이 높으면 경쟁률을 나눠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청약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이틀간에 나누어서 청약을 하게 되고 둘째 날 4시에 보통 마감이 되는데 4시까지 시작 눈치를 보다가 4시에 막판에 3시 반쯤부터 막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증거금 1억을 내면 제가 1000대 1 정도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한 4주였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4분의 1 정도로 나오면서 10주 정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네요. 아무래도 SK증권 같은 데는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서 지금 왜냐하면 SK증권에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하고 뭐 하더라도 SK증권에서 바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동안 예수금을 넣어놔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증권사 메이저들한테는 다 계좌가 있었고 돈도 넣어놨었겠죠. 이런 약간 이군증권사는 계좌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풀린 물량을 보면 적어도 상장 공모가보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물량이 안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전체 주식의 75%를 SK가 갖고 있고 나머지 25%를 기관 우리사주 공모주가 가져가는데 이거는 상법상 상장 요건에 나와 있어요. 100% 소유하는 회사의 25% 이상을 일반에게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75%가 SK가 가질 수 있는 맥스입니다. 그래서 임무 보유기간이 아까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뉴스에서 해석해 놓은 거고 유통 비율은 20% 정도 시장에 나오는 SK 바이오팜 종목 전체 주식수 중에 20%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호 예수에 묶여서 5%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극히 드물다고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산바의 사례를 보면 상장 7개월이 안 돼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한 이런 학습 효과도 있다.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2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대표주관사인 NH에 따르면 청약이 이렇게 들어왔다. 경쟁률은 300대 1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1모직이 세운 역대 최대 증거금을 넘어선 30조를 넘어선 최대 사이즈고요.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투증권은 고객 가운데 1인당 청약한도인 12만주 아까 보면 7만주인가 6만주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대 청약한도는 만약에 우대 고객이거나 VIP 고객일 경우에 약 50% 정도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증권사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더 배정을 받는다면 물론 12만주까지도 가능하고 증거금을 29억원어치 넣는 고객도 꽤 있고 실제로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계좌가 하나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의 계좌씩 들고 와가지고 다 받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서 4만9천원의 청약을 받으면 공모 상장한 이후에는 더 많이 가치가 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 있는 현금 보유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우려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바이오 기업에 대한 맹목적이고 지나친 쏠림 현상 탓에 기존 제약사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사실 기업의 매출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꾸준히 나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그런 쪽에서 매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물론 어떻게 폭망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안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최대 이벤트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뇌전증 치료제 1위 업계가 1조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SK바이오팜이 많이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파이낸셜 뉴스는 제가 이거를 따로 이름까지 써서 가져왔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앞서 있는 기사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 하나로 다 정리가 되고 해석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사를 쓰라고 하면 5분도 안 돼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알 수 없는 진짜로 공무제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 달 2일에 상장되는 SK바이오팜이 시초가는 최저 44,100원에서 최대 98,000원입니다. 공모가는 49,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죠. 첫날 종가는 여기서 30% 상하한이 있습니다. 30% 상하한이 있어요. 공모가는 상장일 주가는 확정 공모가 49,000원이죠.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날 7월 2일날 아침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49,000원에 90% 가격이 44,100원이고 여기에 200%가 98,000원입니다. 청약을 한 입장에서는 최대 손실복이 10%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돈 있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가가 어쨌든 98,000원에 결정이 되더라도 30% 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27,400원까지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빠지게 되면 10% 빠지고 30% 빠지기 때문에 38,000원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말을 좀 버벅거리네요. 방송 울렁증 때문에 오프닝 5번 했거든요. 오늘도 아무튼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라는 부분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본모주 앞으로도 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적인 공부는 끝내고 SK바이오팜을 상장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렸을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오르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파시는 거예요. 보통 아까 20억씩 30억씩 넣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팝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초가에 다 매도를 해요. 우리는 어쨌든 시초가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물렸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후속 파이프레안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가장 큰 이슈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지금 미국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장애 에 지금 나와있는 NDA 가 실제로 시판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다 마친 상태 거든요. 프리 NDA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물리게 될 경우에 이건 시장에 이미 가치가 반영 됐다고 봤을 때 나머지 희귀뇌전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기 있습니다. 집중력 장애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공시 하진 않았지만 항암제 파이프라인 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물리더라도 보유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물린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 상장을 11월 10일날 하고 나서 MSCI 국제 주가지수에 편입되고 코스피 이백에 편입되기까지 약 반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막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삼성 SDA 도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에 편입 데일무직도 삼성 물산이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이백에 편입 되기까지 시간차는 조금씩 있지만 MSCI 나 코스피 이백에 편입 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추종하는 지수의 펀드를 만들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들 때문에 주가가 뻥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물산 실질적으로 상장 하고 나서 많은 가치가 오르기 까지 꽤 적지 많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그렇다치고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하고 열어서 좀 추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상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삼성 SD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잊기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 바이로직스 가 여기 있네요. 2배 올라가는 까지 내년 다음 연도 7월 까지 오르는데 SK바이오팜 여기까지는 생각 잘 못하셨을텐데 물리게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거랑 처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버벅거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제가 7월달에 드리는 종목을 약간 프리뷰 형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리하고 VIP 멤버십 대상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2부는 조금 준비를 하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